STX조선의 향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선수급 환급 보증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최근 STX조선이 지난 4월 수주와 화학제품 문반선 4척에 대한 선수급 환급 보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증 발급으로 STX조선은 회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일감도 18척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STX조선 측은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등 회생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해 시장에 신뢰를 준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STX조선과 계좌는 추가 수주도 기대되는 상황이라 보증 발급을 포함한 외부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경영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은입니다. KSG 뉴스 최성은입니다.